다음 달부터 541만 명의 월급쟁이들이 평균 8만 원 정도 세금을 돌려받게 됩니다. 연봉 5,500만 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선 연금저축 공제율도 12%에서 15%로 오릅니다. 독신 가구에 대한 대책도 나왔는데요. 표준 세액 공제를 12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올리고 근로소득 세액 공제도 올라 연봉 4,300만 원 이하는 종전보다 공제액이 8만 원 늘어납니다. 이번 대책으로 연봉 5,500만 원 이하 근로자 가운데 202만 3천 명의 세부담이 주는데 공제금액으로는 4,227억 원에 달합니다.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완 대책을 국회에 제출하고 이르면 다음 달부터 환급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